추리집트기 1장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블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 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바딜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시뿌라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애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애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엘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출 이집트기 2장 그때 레위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갈대상자를 나엘강뚝을 따라 나아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엘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뚝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정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울고 있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가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에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탄로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음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일곱이 있는데 물을 길러와서는 구유에다 그 아버지의 양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그 딸들은 자기 아버지 루엘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딸들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양치기들에게서 구해 주었어요. 게다가 우리를 위해 물도 기러주고 양들에게도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디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음식을 대접하자 라고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흔쾌히 루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루엘은 자기 딸 시뽀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시뽀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출 이집트기 3장 모세가 자기의 장인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라고 말했습니다. 여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속과 핫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우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이다.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오.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내 이름이다.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우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너희가 당한 일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가난족속과 햇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저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우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이다. 그러나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집트 왕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 행할 모든 기적으로 이집트를 칠 것이다. 결국 이집트를 치고 나야 그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 줄 것이다. 모든 여자는 각자 자기 이웃의 여인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방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옷을 달라고 해서 너희의 아들 딸들을 꾸며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들을 빼앗게 될 것이다. 추리집트기 4장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닥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지팡이는 뱀이 됐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뻗어 그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여 그들이 너를 믿지 않거나 첫 번째 표적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표적을 믿지 않거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떠와서 땅에 부어라. 강에서 떠온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느라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입을 준 자가 누구냐? 또 귀머거리나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눈으로 보게 하거나 눈물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거라. 내 입에 무슨 말을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여 간과합니다.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내 윗사람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해 그의 입에 말을 넣어 주어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며 그의 입에도 함께해 너희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는 너를 위해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며 내 입이 돼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그곳으로 표적을 보이도록 하여라.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제가 이제 떠나 이집트에 있는 제 동족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이 가게.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낙위에 태우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모든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바로 앞에서 그 기적들을 다 보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평하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내게 말했지만 너는 그를 보내기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장자를 죽일 것이다. 가는 도중에 한 야영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아내 시뽀라가 돌카를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제게 피남편이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가 피남편이라고 한 것은 한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말씀하신 것들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으며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믿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